뭐랄까 뽀옹 포트인데? 옥수수 아직도 맛있는데 뒤에 봐봐, 뒤에 다 찌그러졌을 것 같은데? 채팅입니까? 어떻게 해요? 사주술래요? 봐야 될까? 봐봐 봐봐 슬퍼 위협조 제..제..제..제..제..제..제..제.. 야 너무 어른이 맛이냐? 이거는? 야 누구 수술 먹어? 저거는 바로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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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린트 좋아하고 민트 초코 좋아하고 오직 좋아하고 너무 맛있네 네 완전 막 과일 이런 거 진짜 달달하고 막 상큼하고 새콤하고 이런 거 간 좋아요 이거 담백하고 있어 그린다 바로 다리 그런데 저 또 안심으로 딱 카렐 하나 둘 백팡 났는 거 아니야? 저 요즘 그런 게 있잖아. 짜라라라! 홍수는 거 아니지? 응. 또 갈대. 너무 안아주지. 너무 안아주지. 너무 안아주지. 너무 안아주지. 너무 안아주지. 참 진정도. 맞아? 응. 응. 아, 너무 한 번 더 진해 땡겨야 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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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만들까? 호떡 아이스크림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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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한 헛떡 맛이랑 흡사하게. 응. 아무리 고민해봐.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냥 둘 간에 가까운. 응. 차라리 호떡을. 어, 호떡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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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